어머니 참 편찮으셨다고, 어때요 요새? 편찮으셨는데, 그래도 잘 이겨내고 계시고 지금 많이 건강하셔서 요리도 많이 해주시고 긍정적으로 잘, 엄마 열심히 이겨내서 건강 관리하면서 살고 계세요 아프셨었거든요 많이 편찮으셨어 어떡해요? 엄마가 제가 데뷔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유방암에 걸리셨었는데 유방암에 재발이 됐어요, 유방암이 근데 그거를 제가 전혀 몰랐어요 다 극복해내시고, 다 치료하시고 나서야 저한테 그제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같이 사는데 모를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아프고 항암치료까지 하셨는데 저만 몰랐더라고요 전 가족들이, 전 가족들이 저한테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하는데 그리고 활동하는데 혹시나 좀 마음에 쓸까봐 그거를 엄마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 안 해주셨던 거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알고 났을 때 바로 엄마한테 좀 화가 났어요 나도 모르게 왜 그렇게 아픈 일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본인만 힘드셨냐 왜 나 뒤늦게 알게 됐는데 그때 내 마음이 그러니까 엄마한테 고맙다라기보다는 서운한 마음이 더 큰 걸 제가 그걸 먼저 표현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 마음도 그건 아니었는데 근데 그게 심사 되게 심각했었던 때까지 갔어서 어쩌면 수술을 하러 갔다가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조차 알리지 않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재발 됐을 때도 또 얘기 안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 왜 나 이렇게 철닭선이 없는 딸로 만들어버렸냐고 그렇게 서운한 말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진짜 처울 없이 얘기했죠 그게 또 엄마한테 상처가 됐을 테고 너무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냥 엄마랑 더 많이 대화하고 가족들도 좀 많이 챙기게 됐고 네 그래도 밖에서 활동하고 이런 거 보면 엄마는 또 우리 딸이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고 예 그리고 또 감추고도 얼마나 엄마는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다행이래 엄마 지금 좋아지셔가지고 네, 지금 많이 좋아지시고 왕쾌하시고 왕쾌하시고 왕쾌하신지 그래도 네, 꽤 되셔서 진짜 다행 네, 건강하게 잘 엄마 행복하고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Website 엄마 싶 FC trusted 나 엄마 너무 재미잉 엄마